안되나요 노래 주시나요? 너무 힘들어도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처음 그대본 날 얼신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다 한 번 힘들어하는 요청 없이 행복해야는 그대가 싫어요 안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맘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안기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네 여기까지입니다